아 귀여워 우와 핥아준다 제가 옛날에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이름이 아롱이랑 다롱이었어요 아롱이 다롱인가 생각나요 너무 귀여워 다람쥐를 여러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오 마이 갓 어 수빈아 수빈아 수빈 도래님 딱 수빈인데 약간 겉모습은 귀여운데 약간의 공격성이 보이는 약간 수빈이 같은데요 귀여워 집에 들어가서 수빈이한테 그러지 마 다행이다 여기 옆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귀여워 야 짱이다 너 아 귀여워 귀여웠습니다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거야 수빈이 귀여워 느낌 짱이라니 내게 더 통통하고 맛있게 내가 탈출시켜줄게 문 열자 아아 제발 제발 그래도 귀여워 수빈아 수빈아 수빈이 일로 수빈아 수빈아 운동하지마 이리와 수빈아! 그만 끼워도 돼! 수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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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수빈아! 그만 뛰어! 수빈이! 아 귀여워! 수빈이 여기 두 아리만 있어구! 수빈아! 진짜 수빈이 어딨지? 사람이지? 사람이죠? 네 다. 수빈이야 수빈이. 와.. 말도 안 돼. 잃어버렸던 동생들을 여기서 찾았네. 신기하다 그니까. 네가 더 귀 coral better? 공공이형이 계신다. 앗이형순이 Badstops